안녕하세요 저는 아동학과 20학번 한지은입니다 그냥 평소에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사실 좀 안 할까 왜냐하면 좀 부끄러워가지고 안 할까 했는데 친구가 계속 해라 해라 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single pre-d Joons Cool 3 2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노래를 들으며 울었다니까요. 진짜 그 청춘. 그래서 선곡을 하게 되겠습니다.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나는 아아 아아 아우 컴이 미팅 마해 나는 아아 아우 컴이 미팅 마해 나는 아아 아우 컴이 미팅 마해 나는 아아 청춘의 목사 남편 속으로 가자 너는 그 추억 제주도 나한테 불러해 나한테 불러와 아무것도 좋아지는가 나에게 다 맡겨와 지금의 순간이 다시 넘겨 볼 수 있는 상태를 지나 주게 아름다운 신분을 안다 참겠어 일어나자 나의 추억을 듣고 나는 새해인데 아무것도 좋아지는가 나에게 다 맡겨와 노래는 찔떼 눈이 있어 네? 난 돼서 더 미칠 수 있는데 지금 회장 낯가워요. 뛰어오네요.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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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아니.. 어.. 네 안 떨려가지고 그리고 좀 저도 생각보다 그냥 우와 와 진짜요 내가 다시 했어요 영아 무너지는 마 나에게 다 남겨봐 지금 할 순간비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함께 써내려가자 너와의 주먹들로 가득 채울래 오늘이 오늘 매일 같이 달력을 보면서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함께 있는 일과는 이 마이크를 그냥 공으로 들고 왔어요. 아니 뭔가 고음 올라가고서 내려가지고. 그냥 뭔가 노래 실력 막 그런 거 다 그냥 떼고 같이 이 노래 듣고 즐겼으면 좋겠어요. 마지막에 하다툼 포즈 하세요. 아 진짜요? 엔딩 요정 하세요. 엔딩 요정 하세요. 엔딩 요정. 엔딩 요정. 그리고 이렇게 뽀뽀할 때 자식이 잘 뻗어주세요. 아 오케이. 엔딩 요정 하세요. 아 괜찮아요. 맞아요 맞아요. 아름다운 청춘에 앉아. 함께 써내려가자. 너와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. 아무 걱정 도와지는 마. 나에게 다 맡겨봐. 지금 이 순간이. 다시 노려볼 수 있네. 함께 이 시간을 주위께. 이 아이아오. 이 아이아오. This is our place. 이 아이아오. 이 아이아오. Our place. 처음 이렇게 뭔가 각 잡고 해봤는데. 되게 재밌게 했던 거 같아요. 이제 같이 이렇게 사랑해주신 분들도. 되게 같이 띄워주시고. 그래가지고. 좀 더 신나게 사랑했었던 거 같습니다. 이 아이아오. 이 아이아오. 가득 채울래 컷! 아무 광장도 안 뛰는 날 나에게 다 맡겨와 지금일 순간이 다시 넘겨볼 수 있게 함께 지진가 될 수 있게 촬영 끝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